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뉴스에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라고 해서 왠지 더 싸늘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폭풍과 몰아닥친 후에 어떤 고요함과 같이요. 수능시험이 끝난 어떤 지금의 상황이 아직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또한 흥분의 잔물결이 조금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떤 시시비비와요. 기쁨과 슬픔의 혼돈 속에서 또 시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적지 않은 소용돌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어찌되 어떤 우리 학생분들 수능시험이 인생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수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요. 과연 부모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안타까움을 유발시킬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뉴스에 들어보니까 시험도 보기 전에 갑박감으로 세상을 버린 그런 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정말 무어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들이 세계적으로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11명이 뛰고는 있지만요. 그 11명 가운데는 골을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골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수비나 어떤 윙을 맞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우리 각자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또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든 사실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요. 대부분이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자기가 아니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남들 보기에 최고의 자리 어떤 최고의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얻기 위함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잊고 또 못 배운 우리 전후 세대들의 영향 부모나 빠르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되셨겠죠. 또 보리꼬개를 넘어야 했던 어떤 서러운 생활에서의 어떤 잔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모의 세대들이 혹여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자식들에게 지워준 어떤 짐이나 부담에서 오는 그런 역량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부모의 바람을 또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 그로 인한 후폭풍을 맞아야 하는 자녀들이 더더욱 안쓰럽기만 하다는 그런 생각기도 하죠. 억척스럽고요. 자식들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좀 유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사고나 행동이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의 어떤 기대나 부담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은요. 어떠한 것이 과연 옳은 삶인지 옳은 것인지 한마디로 답을 할 수도 없다는 생각기도 하죠. 그러나 적어도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혹여 주변의 어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 자식이 어느 학교를 다닌다. 또 어떤 과에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또 과시하거나 어떤 체면 지뢰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희생양으로서 학생들을 재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유난히 물론 다른 나라도 굉장히 중요시 나지만요.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껍데기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또 어떤 외형의 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의식이나 문화적인 생각들이요. 자칫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친 짐을 지워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제가 미국에 한 10여 년 다니면서 PBS 분류 방송을 했어요. 북가지 분류 방송을 했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뭐 입시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점을 봤어요. 대략 뭐 한 2시 3, 40분경이면은 기본 학업이 끝나고요. 1시간 이제 자유시간을 갖고 나면 그 다음 특별활동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어떤 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자유분방한 외국 학생들에 비해서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면은 시간이 12시도 부족하잖아요. 밤 12시도 부족하고 새벽까지도 그렇게 뛰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들이 또한 앞으로도 계속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만은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실정을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제 대학을 가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대학이 나오면서 이제 전문 대학이라 해서 전문학교를 해서 우리나라 대학원 과정 같은 것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지나칠 정도로 과학의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이제 대학만 가면 마치 해방이 된 듯한 어떤 그런 긴장을 풀고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대학 생활에서 외국과 한국의 어떤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물론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수준이 외국의 대학교만 2, 3학년 정도 수준만큼 뛰어나다라고 하는데요. 정작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가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그때 많이 뒤진다라고는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외국 방식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우리나라 방식대로였던 삶의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굉장히 큰 어떤 나라의 자격시험 같은 것에 합격하는 일들이 사실은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긴 하죠. 또 그에 못지않게 제 생각에는 내면적인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일에 더욱더 매진을 하고요. 높고 낮음이나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뭐 어디 학교에 합격이 되고요. 또 어느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책임감과 진실한 청렴의 어떤 면목을 갖추어서 근면성실함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고와 의식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요.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자랑스럽고 소중한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식이라는 것 그 하나만 해도요.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진정한 보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한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아요. 물론 높고 높고 좋은 자리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찬 자기만의 어떤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규리 제 183회차 반의의 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범입니다. 요즘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 무상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대 색신에 대해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물질적 요소에 바로 우리 육체를 4대 색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인연의 화합으로 자연에서 와서 죽게 되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는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다시 가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가님들께요. 우리 4대는 허망하고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에 애석하게 여기신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영가님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옛날부터 끝없이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는 무명으로 비롯해가지고 걱정심, 본내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부상계에서 12연기법을 다뤘는데 지난 시간에 무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종무실의 지우금일 무명행연식 영가께서 여종무실의 우리들은 마찬가지잖아요. 끝없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우금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명연행행연식 무명으로 인연을 해서 행을 짓고 또 행으로 식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명이다 하는 것은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하는 불여실지견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행을 짓는다라고 했거든요. 무명이라는 것은 꼭 진리에 어두워가지고요. 사물의 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치다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과의 도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깨우친 것은 사실 연기법인데요. 연기법이 질 보면 인과의 도리 인연의 도리 상의 상관의 도리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연기법이다라고 해서 12연기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연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걱정, 관심하는 모든 근원은 무명에서 알지 못해서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서 바로 무명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무명이라고 하는 생각은 일체의 어떤 번뇌를 낳고요. 또 번뇌를 인해서는 또 악업을 짓게 되고요. 악업의 원인으로 해가지고 또 고통의 결과를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번뇌의 어떤 근본인 동시에 악업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부분 보면 어떤 불자님들 그러죠. 스님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이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만큼 한 것은 아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성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인은 모르고 성공을 못했다. 뜻하는 일이 안된다라고 하면서 번뇌 빠지거나 팔자 탓 조상 탓 남의 탓을 하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안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상하는 틀림없는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북원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데요. 사랑을 못 받는 분들의 대부분 보면은 못 받게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거사님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보면은 물론 어떤 성격이 일반적이지 못하고 과격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북원되시는 분들이 화가 나거나 술을 한잔 드시고 들어오시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꼭 파헤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북원들이 화가 나니까 듣다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다 이려평등하다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방등사상 이려평등하다 높고 낮음도 높고 넓고 좁음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려평등한데 우리가 마음은 넓게 쓰기도 하고 좁게 쓰기도 하고 높게 쓰기도 하고 낮게 쓰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어제 우리 절 퍼펫을 되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사는 승려들은요. 샴푸값이 안 들잖아요. 그죠? 비누 감은 좀 더 들어요. 비누를 머리까지 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 기르고 사니까 비누를 쓰는 면적이 좀 적으니까 비누 감은 좀 적게 드는데 대신 샴푸값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려평등하다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에너지가 별로 소모가 많이 안 된다고 해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남자의 말씀하시는 에너지가 3분의 1뿐이 안 들어가지고요. 남자 한마디 하시는데 여자는 3마디를 하는 에너지 소모량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면 우리 거사님들이 보살님들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저저저저저저저저저 막 계속 하시면 거사님들은 그만해. 또 몇 마디 듣고 나면 그만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하시고 우리 보살님들 3마디 하시면 에너지 소모량이 똑같다니까 말싸움으로 해서는 여자분들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주어진 것은 힘이잖아요. 힘.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뭐라고 뭐라고 자꾸 입으로 떠들고 그러다 보면 그만해 그만해 하다가 자꾸 떠들어 이게 하면서 딱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말을 잘하게 되고요. 우리 거사님들이 힘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한 거죠. 이렇게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요. 굳이 화가 나인 눈한테 캘라 그러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사실 있죠. 대부분 보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울을 쳐다보고요.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또 거울을 보고 울면 우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웃지 않는데 웃는 모습이 보이거나 울지 않는데 우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은 미아리와 같지 않아요? 제가 산에다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에 따라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르니까 어려움을 겪고 살고요. 번뇌를 하고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 저런 신랑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명해가지고 쉽게 들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런 것까지 가늠해서 만났다라고 하면 그런 번뇌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 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겪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명이죠. 근데 그 모르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꼭 모르는 것이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여요. 모른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흔히들 속된 표현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 근데 꼭 나서서 망신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무지가 문명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꼭 움직여요. 낫습니다. 행을 해요. 그래서 무명이 행을 하기 때문에 번뇌의 요인이 돼요. 우리가 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작 또는 어떤 행위를 뜻하지 않아요? 또 행으로 짓는 어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무명을 근원으로 해서 감각 등 여러 가지를 발생하는 몸과 입과 뜻이었던 삼업의 조작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속에서 아유 저 사람 미워 하면 표정이 일그러지지요. 그러면 입에서 또 그런 표현이 나가요. 고운 소리가 안 나오고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빗대어서 표현을 하거나 비꼬아서 표현을 하거나 바로 이런 몸과 입과 뜻의 어떤 작용이 행을 하게 됐죠. 행을 하게 이 행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보면 연을 따라서 어때요? 일어나기도 하고요.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항상 변화해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다가 생겨지기도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유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의법이다. 유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연기현상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에 술을 자시고 주무신 분하고요. 안자시고 주무신 분하고 아침에 행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어떤 원인을 만들어놨냐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가 다르고요.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오는 결실이 달라지지요. 또한 여러분들 집에서 생활할 때 남편한테 어떤 존대어를 썼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도 사랑스러운 말이 돌아오고요.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댕이를 만났는지 몰라 하다보면 신랑이 좋은 소리 안 나오잖아요. 주는 대로 받는단 말이죠. 씹는 대로 거두어요. 그러니까 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고서는 어때요? 상대를 존경하는 소리를 하면 존경이 돌아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바르게 행을 하면 바른과가 돌아오는데 문명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언행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상대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기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인데요. 자신의 어떤 언행에 따라서 상대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반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도 반말을 합니다. 내가 희낙락하면서 웃으면서 장난기 섞인 이야기를 하면요. 상대도 장난기 섞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지식하게 원리원칙대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원리원칙대로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존경을 받을만한 행을 하고요. 또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상대나 이런 여건에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무시를 받을만한 어떤 행을 본인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모르고서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대한다 상대가 나한테 함부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어떤 증오나 원망이나 한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아내한테 존경을 받는 분들은요. 그만한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과이고요. 그런 것을 못 받는 분들은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자식들이 보면 부모들한테 잘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람들 많은 데에서 마치 우리 거사님들 아내에게 자기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면 자기가 그만큼 월등히 뛰어나거나 훌륭한 줄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야 너 뭐 이러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아이고 머리 굴리는 거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 종종 봐요. 또 아내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거사님들이 얘기하시면 아이고 저 양반 하는 게 그렇지 하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걸 내가 못 봐 하고 인격을 깎는 그런 억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또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내 남편한테 그렇게 행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들 친구들 만난 데 가가지고요. 자기 남편을 원수덩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원수덩이 아주 속이 상해서 내가 죽겠어. 지금도 집에서 있어. 원수야. 원수. 이렇게 하면요.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너희 집에 지금 신랑 계시냐? 전화 통화해도 되냐? 이렇게 안 해요. 야 너희 집에 원수덩이 있냐? 이러단 말이죠. 그럼 원수덩이를 만들고요. 장관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우리 보살님들이 만들고요. 아내를 공주로 만들고 왕비로 만드는 것도 우리 거사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왕비대우 하고 공주대우 하면 공주대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닮아주는 그렇게 머리가 돌머리냐 하면요. 어쩌다 공부를 잘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쓰고 지혜로운 머리를 냈다 그러면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돌머리라고 하는 체면이 걸려서 돌머리답게 움직여야 자기는 정상이고요. 돌머리답게 않게 움직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이고 나 복이 지지리도 없어. 내 팔자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복이 자기 집인 줄 모르고 안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내 팔자가 그렇지 나는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호교일이 되려라고 하다가도 어때요? 자기 집이 아닌 줄 알고 나간단 말이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행복된 생각을 하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깨끗한 것만 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무명으로 빚어진 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명 연행 행연식 이라고 했어요. 무명이 행을 만들어요. 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무명하기 때문에 바른 행을 못 만들지요. 그 행이 또한 뭐를 만드냐 식을 만들어요. 식 식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식자는 바로 의식식자를 쓰지 않아요? 의식식자 바로 식이라는 것은요. 외경을 외경 외경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여지는 어떤 형상 모습 이런 것들을 식별 요별 인식하는 그 작용을 우리는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을 냉정히 보면 우리가 눈기 고요 몸 뜻의 식이 다 있어요. 바로 마음의 작용을 가르쳐서 붙인 이름인데요. 이 경에 대해서 우리가 내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앞에 어떤 행의 어부로 인해서 형성되는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뜻하기도 허지요. 여러분들 우리 눈기 고요 몸 뜻에는 다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눈이 보는 거 귀가 듣는 거 입이 말하는 거 다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바로 관점으로 인해서 형성된 마음의 작용을 우리는 식이라고 그래요. 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입이 설신이 해서 의식까지 육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참 시간이 너무나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가족이다라고 하면 실패와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배우자다라고 하면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채워주는 것이 배우자 혹여 한 사람이 삶에 힘겨워서 축처진 어깨를 하고 있을 때 그 상대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사이가 배우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혹여 자녀들이 극락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극락이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에 가족의 행복은 더 한층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인데요. 날마다 행복한 날 날마다 즐거운 날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여야한삼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조지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